이번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unction, 또 어떤 맥락에서는 method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미묘하게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셔도 있다는 게 찾습니다. 함수의 역할은 일련의 로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직이 다시 필요할 때 그것을 그냥 호출하는 것이 이 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발자의 미덕은 게으름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것은 개발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입력과 출력이에요. 입력은 들어오는 값이고요. 출력은 나가는 값인데 들어오는 값이 함수의 로직과 결합하면 그 로직에 의해서 어떤 값을 만들어서 반환한다는 것이죠.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작동 방법인데요. 이것은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 말만으로는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함수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을 호출하는 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내장 함수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장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은 alert이 있죠. 또는 document.write 이런 것들이 다 내장 함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의한 바가 없죠. 그런데 이것들은 이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에서 aler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경고창을 띄우고 그 경고창에 인자로 들어온 값을 출력해주는 방식의 이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그냥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alert하고서 거기에다 어떤 값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장 함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API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요. 무슨 말인지 안 가면 지금 제가 한 번을 넘어가도 됩니다. 문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function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입력값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없는 함수라면 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들어오지 않고 괄호가 열리고 바로 괄호가 닫히겠죠. 만약에 입력값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입력값을 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인자의 이름으로 이름을 열거해 주고 인자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배치시켜주면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나오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중괄호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로직이 실행될 때 인자의 위치로 전달한 값이 내부의 로컬 변수라는 것을 사용이 돼서 이 로직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로직이 리턴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만나게 되면 이 함수는 즉시 종료되면서 이 리턴 뒤에 따라오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여기 있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입력값이고요. 그리고 출력값은 리턴 뒤에 따라오는 반환값이 출력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거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 안 가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함수를 정의할 때는 앞에다가 함수의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앞에 있는 펑션을 빼고 함수의 이름만 적어주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인자 이름이 아니라 인자의 값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 인자의 값들이 함수의 내부적으로 변수로 사용이 되면서 어떤 로직과 결합해서 어떤 결과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실제로 어떻게 정의하고 왜 함수를 쓰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